티모빌은 최근 일부 통신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없앤 데 이어 정반대로 새로운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. 티모빌에서 제공하던 기존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데이터 플랜 보다 더 사용하면 부가료를 물리지 않고 2G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는 형식이었습니다. 이번에 소개한 무제한 데이터 플랜은 한 달에 69달러 99센트에서 89달러 99센트 정도를 지불하면 무제한 4G 데이터 플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티모빌을 무제한 데이터 플랜은 버라이즌과 AT&T가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데 따른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.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데이터 플랜을 선택해야지만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국내 최규모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경우 쉐어 데이터 플랜을 소개해 핫스팟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데이터 요금제를 쉐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블렛 같은 걸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약 없이 거기다 10불만 추가하시면 기존의 라인 10불만 추가하시듯이 10불만 추가하시면 그 데이터 같이 쓰시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캔슬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데이터 속도 나시다시피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빠르고요. 즉 휴대전화 데이터 플랜을 이용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부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자신에게 알맞은 데이터 플랜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.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명입니다.